유퓨즈와 함께하는 중 여기가 정말 그맥이 퇴바물이야 진짜 그 옛날 과자도 먹기도 하고 되게 눈에 잘 띄는데? 뭐가 있어? 저거 벌써 보이는데? 뭐가?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어 개구리 개구리 이건 무슨 개구리야? 개구리 안녕 할머니, 이 개구리를 문지르면 인연이 생긴대요. 할머니가 계속 문지르고 나 한국 안 가란다. 이거만 계속 문지르고 한국에서 가라고. 꼭 나 없어지면 여기 와 있는 줄 알아? 존댓말의 개굴님. 개굴님. 개굴님, 제가 한국 가면 꼭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수원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굴님, 개굴 개굴 개굴. 아니. 메뚤? 메뚤? 저 메뚤 실제로 찾을 거예요. 메뚤의 이슈우스인데. 이거. 메뚤, 뭐 하는 거야 이게? 여기가. 제가 맷돌 커피를 유명해요, 할머니. 원두를 맷돌로 갈아서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맷돌로 넣어서 갈아서 커피가 내려와서 그걸로 커피를 마신다. 좀 특이하겠다. 무슨 맛이 날까? 시골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맷돌인데 여기다가 콩도 갈고 이렇게 쌀도 넣고 갈 수 있고 되게 잘 들리시네요. 전원에게 22년 출연했었고 시골 출신에다가 이런 건 뭐 아주 그냥 식은 죽 먹겠다. 오하이오 구다사이. 오하이오 구다사이. 오? 넣고 스코시 또 한 번 갈고 자. 오케이. 너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응. 이렇게도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하고. 힘들지? 그 맷돌로 가도 힘드니? 아하. 이거 맷돌로 가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래? 신기한데 힘들다? 네. 네. 우리가 손슬게 해가지고 뭐 체험해가지고 더 맛있겠다. 더 맛있겠다. 맷돌로 갈아서 정성스레 내린 커피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오, 아, 이래. 아이고. 이쁘다. 오. 아, 이래. 안녕하세요. 고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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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나중에 단맛과 쓴맛에 좋아 그리고 그거 같은데 파슴 쓴맛과 단맛에 중간 좋아 써? 쓴래요? 좀 더 넣어볼까요? 나중에 애기니까 먼저 커피치고 커피 맛을 어떻게 알아서 할머니는 아직도 어리고 아기 같기만 한 손녀 그동안 손녀를 보며 염려스러웠던 마음을 조심스레 꺼내보는데요 나는 걱정이 뭐냐면 애들이 요즘은 너뿐만이 아니고 모든 애들 장래 희망이 뭐냐고 하면 연예인 그래서 바로 그게 걱정인 거야 다들 연예인이 꿈이라서 연예인을 하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애기 때부터 할머니랑 방송도 가끔씩 하고 할머니 촬영장도 놀러가고 했었잖아요 그때 할머니를 보고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이 길이 나의 마이웨이다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해서 너 왜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 왜 흘려고 그래? 왜 갑자기 폭받쳐? 왜 왜 왜? 할머니가 인생의 롤모델인 17살 소녀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꿈앞에선 자신이 없는 나이죠 아 나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그거는 느끼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넌 아직 많이 부족해라고 하니까 아 정말 내가 이 길에 소질이 없나? 부족한 건 당연한 거야 네가 무슨 뭐 지금 막 막 프로냐? 네 네가 무슨 뭐 무슨 저 조수미 씨처럼 뭐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잘 부르는 무슨 가수냐 너 그거 알지? 국악인들이 막 득음하려고 막 폭포 쏘아서 시간할 정도로 그 사람도 왜 그렇게 될게?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야 너는 그렇게 했니? 그거 안 하고 네가 무슨 노력을 했어 네가 노력했다는 게 뭐야? 증거가 뭐야? 아 어떡해요 아직 칭찬이 받고 싶은 어린 손녀는 야단치듯 단호한 할머니가 서운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손녀를 바라보는 할머니는 내심으로는 안타깝지만 마냥 받아줄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너뿐만 아니고 고모도 그래 아우 엄마는 참 칭찬이 약하다고 나 칭찬이 약한가 봐 사실은 근데 더 좀 보다 나은 그 향상을 위해서는 칭찬을 애껴 놔 아 칭찬해 주면 안 되지 그게 채찍이야 할머니로서는 칭찬 안 해주는 게 그래 하여튼 할머니를 지켜볼게 잘할게요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할머니께 있고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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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하하하 Ayda닝 있고 산도 있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도토리 아니라 사구예요. 사구? 여기서 뭐 할 건데? 할머니랑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왔어요. 패러글라이딩. 저거 아니야? 저거 저거 저거. 맞아요 저거요. 하늘을 날아볼 거예요. 야 무섭다 얘. 도토리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인 바로 이 사구에서 할머니와 선녀는 바람과 모래 언덕에 힘을 빌려 지푸른 바다를 향해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마시테레어. 서울국agit지 델jen고1 아 돼요? 평소에 위험하지 않으세요? 다이져브 데 소주 요시테 그레 마스카라 다이져브 데스 파이져브 바다 노 바다 시러 바다로 빠지진 않죠 코 미에 대카가리 토이 넌 데 파라 그라이 다와 토도키마세 나 수영 못해 나 물어요 이제는 바닷바람에 몸을 맡길 시간 생애 처음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보는데요 오오오오오 고센 바람에 떠밀리는 손녀를 보니 할머니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 바람의 방향 때문에 그런 건가 왜 저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완전히 구명조끼 입는 느낌이 모든 준비는 완료됐고 자 이제 날아오를 시간 긴장감 가득한 손녀와는 다르게 할머니는 여유 만만인데요 지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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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른 큰 피계가 그녀들의 꿈과 소망도 함께 날았습니다. 그녀들의 꿈과 소망도 함께 날씨였습니다. 그녀들의 꿈과 소망도 함께 날씨였습니다. 상봉댁 이승과 손녀의 유쾌한 도토리 여행. 두 사람의 촉의 한 페이지를 또 써내려가는데요. 가슴이 확 트였던 패러글라이딩 체험과 오래오래 기억될 멋진 풍경을 만끽해봅니다. 그녀들의 꿈과 소망도 함께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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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카트지유 오 그래 할머니를 하라고 이수 땡큐 바다의 신이여 사막의 신이여 우리 지유 좀 잘 부탁합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우리 둘이 셀카 유쾌한 할머니와 그 길을 잇고 빼닮은 손녀의 묘잘복통 판타스틱 더토리 여행 앞으로도 웃음 가득 열정 가득 두 사람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즐거워 아 아 아 아 나의 5등으로 풍란라 갔다 아 쉬어 쉬는 거 같아 왜 다 쉬는데 빨리 쉬신 거 같은데 땀이 나겠죠 아 아 물에 뜨겁지 체험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